현장 포착, 춤추는 말작가입니다. 와우! 말작가야 와우! 들어오세요! 우후! 말작가! 자 자 자 자 조심해 조심해! 자 자 자 뒤쪽으로! 에헤이! 어헤어헤어! 오케이 오케이. 진짜 말작가세요. 연예인 보내는 느낌이야. 영광입니다. 제가 오늘 올 때 말작가님이랑 좀 얘기를 나눴어요. 아 그래요? 나눴는데 오늘 어떤 걸 준비했냐면 말작가님의 춤을 보고 카피를 해서 키스고 라이프 분들에게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운의 춤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. 아셨죠? 자 갑니다. 시작! 우리가 봅니다. 말작가가 보고 있어요. 그렇지 그렇지. 한 포인트만 주면 돼. 말작가 한 포인트만 주면 돼요. 오케이! 자 먼저 헌스 헌스! 헌스! 렛츠고 헌스! 이거까지는 몰라도 되고 나는 아까 포인트 하나 있었어.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자 어어? 어? 그렇지 이거랑 이거 이거 이거! 이거! 그렇지! 됐습니다. 자 오케이. 바라보세요. 오케이? 성우만 보세요. 새해 보러 가고一個 자 огром 서브라시 어? 아 이게! 어? 아 이게! 아 이게! 어? 어 웨이트! 이거! 이것도 있던데? 약간 이것도 있던데? 아 그렇지. 아까 어 그렇지! 어 아 블랙핑크 손님 아, 나도 맞은 줄 알았어. 50% 정답. 50% 정답. 50% 정답. 50% 정답. 뭐라고요? 왜요? 어떤 춤을 보고? 어떤 춤을 보고? 뭐 이런 거 있다가. 정답입니다. 정답! 오! 야! 아, 진짜 프리스타! 아, 작은 가수! 아,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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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넌. 아, 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